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한 사실이 있습니다.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. 억울하다 할 말이 많다 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.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대하겠습니다. 국정원 직원과 45차례 연락 주고받은 사실 없으십니까? 소환에 한 차례 분홍하신 이유는 어떠신가요? 소환에 불응한 것이 아닙니다. 변호사 선임관계 때문에 처음 통화할 때부터 화요일 날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제가 양해를 보겠습니다. 수사상황에서 국정원 단기 따른 통화하는 건 맞는 건가요? 맞습니다.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한 사실이 있습니다. 수사정보를 주시로 넘기신 건가요?